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7번째 쇼핑 라이브 진행할 SMA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글라이 연휴 이제 월요일까지 쭉 잘 쉬셨나요? 일단 저도 이제 열심히 주말 보내고 오늘 또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께 식탁 매트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라이브 켰습니다. 오늘 뭐 연휴 지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화요일이긴 하지만 으쌰으쌰 하셔서 즐겁게 하루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라이브의 식탁 매트, 스페인 마리포사 두아 매트, 양면 실리콘 매트랑 그리고 트위그 뉴욕 매트 10가지 컬러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다시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고 알림 받기 쿠폰 설정하셔서 오늘 진짜 좋은 가격에 연휴 끝, 정말 체력이 조화되는 이 시점에 아름다운 식탁 매트로 식탁 조금 분위기 체인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제품 스페인 마리포사 실리콘 매트입니다. 뭐 식탁 매트 실리콘, 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정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거의 영구적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두아 매트는 각종 이런 뭐 FDA 승인이라든지 정말 철저한 관리 하에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매트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식탁 매트, 위생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컬러 예뻐야 되잖아요. 계속 놓고 쓰셔야 되는데 예쁜 컬러 오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컬러, 좀 화사한 컬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터 화이트라는 컬러인데요. 이 앞뒤 부분,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이점이더라고요. 한쪽 면만 사용하다 보면 약간 사람이 약간 조금 이제 지겨워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양면으로 분위기 체인지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섬세하게 조약돌 모양의 이 정말 트렌디한 모양, 쉐입까지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식탁 매트, 미니미니한 사이즈 깔아서 사용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불편하다. 전체 길이 44에 너비가 34 그리고 0.1T에 굉장히 얇은 두께의 실리콘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스테인 마리포사 두아 매트 양면으로 제가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버터 화이트 색상인데 일반 실리콘 매트, 밋밋한 민자무늬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두꺼워가지고 막 씻을 때마다 세척할 때마다 짜증나는 이런 밋밋한 민자의 두꺼운 실리콘 매트 사용하셨던 고객님들 단점, 물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닥에 잘못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먼지가 그대로 싹 붙어있어서 그거 털다가 짜증나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 스페인 마리포사 두아 매트는 겉에 면이 약간 이렇게 가죽 느낌으로 오돌도돌하게 정말 제가 양가죽을 들고 있나 싶을 정도로 오돌도돌한 가죽 패턴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일단은 14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벼워서 장점이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탁에 1800짜리 식탁에 보통은 4장 많으면 다 6장 정도 깔잖아요. 그거 다 세척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게 무거워요. 이런 아이들은 200g이 넘는단 말이에요. 140g 가벼운 무게만큼 아주 실용적으로 흐르는 물을 탁 탁 탈 털어서 널어서 보관하시면 먼지 걱정 없이 얼룩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 매트 최대 장점이 영하 40도에서 영하 230도까지 견디는 굉장히 강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생 걱정하셔야 되죠. 매트는. 뜨거운 물에 열탕 소독 30초만 하시면 세균 걱정 없이 화이트를 매트로 어떻게 쓰냐 하시는 고객님 계십니다. 제가 여기 간장도 떨어뜨려보고 케찹도 부어보고 김치 국물도 부어봤어요.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내면 얼룩이 살짝 남아있거든요. 흐르는 물에 싹 헹궈서 탈탈 털었더니 새것처럼 얼룩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될 만큼 굉장히 실용적인 두어 매트 양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컬러가 하나같이 이렇게 다 정말 제가 지금 처음 버터 화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밝은 칼라조차도 매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오염과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밝은 칼라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버터 화이트 그리고 핑크 라벤더. 핑크 색상이 라벤더 색상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두 장 들고 있는 거 아니고 양면으로 사용하시라고. 라벤더 색상 그리고 핑크 색상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마리포사 마드리드 각인까지 양면으로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마리포사라는 의미가 나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비의 날개지처럼 가볍다. 식탁에 딱 놓고 쓰시기에 진짜 가벼우면서 실용적이면서 실리콘이잖아요. 구겨서 마구 쓰시기에. 소독하시기에. 열탕 소독도 귀찮다. 하시면 전자리지 30초만 돌려보세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조금 찝찝한 부분들까지도 싹 말끔하게 개운하게 씻어내는 스페인 마리포사 두아매트 양면으로 이렇게 핑크 라벤더 칼라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 배경이 약간 보랏빛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핑크 라벤더. 정말 산뜻하게 티타임 즐기실 때 정말 추천드리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오트블루. 블루는 뭐 말모 말모죠. 제가 지금 화이트 식탁에 요 블루 칼라. 약간 스카이 블루 톤의 요 오트블루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칼라예요. 뒷부분도 약간 오트밀 색상. 요렇게 깔끔하게. 겉에 가죽 표면까지도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진짜 너무너무 고급스럽지 않으세요? 오트블루입니다. 블루도 요렇게 스카이 블루 톤으로 굉장히 44, 44에 34. 0.1T, 140g. 굉장히 가벼운 소재의 실리콘 매트. 더군다나 양면입니다. 양면. 물 얼룩, 먼지 붙음. 걱정 없이 흐르는 물에 한번 해서 빨리처럼 탈탈 털어서 이렇게 햇볕처럼 건조해 보세요. 새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식탁 매트계의 거의 이단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리포사. 오트블루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진한 지중해의 푸른빛 바다가 연상이 되는 마림블루입니다. 오트블루랑 색상 요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같은 블루톤이긴 하지만 요 마림블루는 조금 더 진하게 진하게 표현하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은 요 마리포사 요 각인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마드리드. 마리포사 날개. 나비의 날개지처럼 가벼운 요런 지금 뒷부분은 요렇게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정말 컬러가 하나같이 다 정말 예술이네요. 제가 두 장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양면으로 이용해 보시라고. 화이트 식기랑도 진짜 너무너무 찰떡. 뒷부분은 요렇게 스카이블루 톤으로 깔끔하게 뭐 어떤 고객님은 대리석 식탁을 쓰실 수도 있고 원목을 쓰실 수도 있고 세라믹을 쓰실 수도 있고 다양한 식탁 철재도 요새는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식탁에 깔아놔도 찰떡이에요. 칼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진짜 칼라 고민이신 고객님들 많으십니다. 어떤 칼라 어떤 칼라 추천을 뭐 마구마구 해드리곤 있지만 정말 이건 취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 제가 고객님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을이 와서 가을이 왔어요. 캐롯 와인. 와인 색상 버건디 칼라는 뭐 가을 칼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말 겉에 부분 요렇게 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얇은 두께. 그리고 가벼운 140g의 가벼움. 겉에 표면이 요렇게 가죽 패턴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뒷부분도 강렬하게 이렇게 짜잔 당근 색상 캐럿 색상으로 진한 주황. 요렇게 가을빛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캐롯 와인 색상입니다. 겉에 정말 요 가죽 패턴의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진짜 양가죽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양가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캐롯 와인 색상. 그리고 제이드 민트. 요 컬러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뒷부분 정말 진한 다크한 그레이 색상에다가 민트 색상이 요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뭐 어떤 식기를 올려놔도 요런 진짜 스테인리스 요런 나이프만 살짝 올려놨을 뿐인데 이 느낌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요렇게 깔끔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아이들 식탁에 요렇게 실리콘 매트를 많이 깔면 재밌어가지고 포크로 막 요렇게 찍어대거나 긁어대거나 해요. 그런 스크래치까지 방지해주면서 실리콘 소재는 정말 칼로 그어서 찢어지지 않는 한은 정말 너무너무 질리지 않는 한은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요게 또 요렇게 열탕 소독 30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것도 귀찮다. 그럼 전자렌지 30초만 돌려보세요. 깔끔하게 민트 색상 뒷부분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컬러 너무너무 예쁘죠. 더군다나 뒷부분 요렇게 양면으로 연출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양면 칼라를 제이드 민트 칼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이 애쉬 그린 뒷부분이 요렇게 약간 애쉬 스타일의 약간 물빠진 회색인데 베이지 톤 살짝 들어가면서 뒷부분은 그린 색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컬러 믹스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정말 요런 그린 칼라는 베이직하게 사용하시기에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제이드 민트랑도 굉장히 인기 좋은 색상입니다. 요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린이랑은 조금 다른 정말 연두색에 가까운 빛이지만 뒷부분이 요렇게 애쉬 그린 애쉬의 요런 베이지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색 톤에 가까운 잿빛에 가까운 요런 톤이 굉장히 세련됐다. 요렇게 매치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죠. 애쉬 그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아이펌킨 이름도 너무 예쁘죠. 늙은 호박 색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노란 늙은 호박 안쪽 속살의 색상처럼 진짜 요렇게 깔끔하게 아이펌킨 뒷부분은 아이보리 칼라로 요렇게 깔끔하게 이용해보시라고 칼라 요렇게 믹스를 해놨어요. 아이보리하고 펌킨, 마리포사, 마드리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진짜 찢어지지 않는 한은 칼로 그어서 찢어지지 않는 한은 정말 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많이 지금 뭐 뚜껑 뭐 텀블러 뚜껑 안에 있는 거라든지 다양한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신 이유는 그만큼 소재가 굉장히 튼튼하면서 안전하다. 그런 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펌킨 요렇게 깔끔한 칼라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마리포사, 마드리드라고 마크 각인까지 요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식탁 매트 요렇게 막 깔았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짜증 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신경 쓴 실리콘 소재에 일반 이런 민자 실리콘 두꺼운 이런 실리콘은 물 얼룩 씻어서 이렇게 널어놓은 물 얼룩 그대로 보이고 먼지 속 붙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관리하시기 조금 힘드시지만 마리포사는 겉에 면 요렇게 가죽 느낌으로 가죽 느낌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살렸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물 얼룩이나 먼지 붙음이나 그런 게 훨씬 적어요.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탈탈 털어서 널어놓으시면 새 것처럼 끓는 물에 30초, 전자레인지 30초, 소독까지 완벽한 마리포사 두아 매트 양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인기 좋은 에토프 모스 컬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컬러이기도 한데 지금 시즌에 화이트 식탁이건 우드 식탁이건 어떤 식탁에 대리석이건 어떤 식탁에 깔아놔도 너무 예쁜데요. 요런 아이들은 솔직히 식탁 매트로만 사용하시기엔 조금 아까워요. 요새 카페 많이 하시잖아요. 딱 해놓고 컵 같은 거 받침으로 아니면 이런 토스트기 같은 거 아니면 기계 살짝 그 밑에 싹 깔아놓으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미끄럼 방지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정말 예쁜 컬러로 뒷부분에 요렇게 정말 또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인데 조금 더 톤이 다운된 컬러로 이렇게 깔끔하게 양면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마리포사, 마드리드 각인까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 겉에 면이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가죽 패턴 모양으로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게 안전한 실리콘 소재로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토프 모스 컬러입니다. 진짜 인기 많은 에토프 모스 컬러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요건 기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차콜 그레이 차콜은 진짜로 이런 톤이 어두운 아이들이랑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밝은 아이들 밝은 톤의 요런 거랑 같이 매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약간 톤이 다운된 그레이 색상이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하셔도 너무 예뻐요. 뭐 이런 아이들은 뭐 포인트로 요렇게 요렇게만 선택을 해주셔도 진짜 다양한 컬러로 요렇게 활용 가능하시죠. 진짜 제가 지금 세 장 들고 있는데 거의 뭐 여섯 장 들고 있는 것처럼 효과가 이렇게 네 나는 정도로 그레이 색상은 베이직한 컬러로 이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연한 그레이 그리고 진한 그레이 요렇게 요렇게 연출하시기에도 뭐 무난하게 나는 그레이만 뭐 네 장 깔았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통일성이 있고 요 양면이기 때문에 두 개는 요렇게 두 개는 요렇게 양면으로 연출하시기에 정말 저도 4인 가족이 있긴 하지만 저 막 다양한 컬러 예쁘게 정말 저희 후기 한번 봐주세요. 예쁜 컬러 매치하신 고객님들 센스 넘치는 고객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요런 그레이 색상은 베이직하게 이용하시기에 좋고 진짜 또 나는 정말 변화무쌍한 컬러 좋아한다. 저는 또 이런 컬러 민트 컬러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이런 아이들은 말모 말모죠. 컬러지 하나같이 진짜 다 너무 예쁘죠. 가볍고 깨끗한 믿을 수 있는 실리콘 소재에다가 양면입니다. 컬러 어떻게 선택하시든지 간에 고객님들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진짜로 저는 후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컬러 선택에 어쩜 그렇게 다 센스가 넘치시는지 네 그렇게 마리포사 매트 10가지 컬러 보여드렸고 또 궁금하시거나 다시 지금 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컬러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세요. 그 다음이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매트가 트위그 뉴욕 제품입니다. 저희 뭐 머그나 커피잔이나 뭐 다양하게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트위그 뉴욕 매트는 저희가 업데이트한지 정말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고 계신 내 트위그 뉴욕 매트인데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 아닐까. 45에 35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1인 진짜 식탁 매트 치고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예요. 저도 이제 다양하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매트를 이제 사이즈를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거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매트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사이즈로 걱정 없이 인조 가죽 소재입니다. 트위그 뉴욕 매트는 인조 가죽 소재다 보니까 방수, 방음, 스크래치까지 굉장히 스크래치까지도 다 잡았어요. 근데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가격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가 일단 아이보리 칼라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위그 뉴욕 매트는 이렇게 앞부분에 트위그 뉴욕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조 가죽 정에그 모양 완전 계란 모양으로 반듯하게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앞뒤가 똑같은 인조 가죽이고 그리고 일단 이 인조 가죽의 광택 자체가 물을 흘렸을 때 양념을 흘렸을 때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티슈로 한 번만 삭 닦아내면 정말 관리 편한 그리고 또 가죽 매트가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가죽 냄새 너무 심해요. 이래서 못 드시는 고객이 많으신데요. 저희 받아보시고 비닐 개봉하셨을 때 가죽 냄새 살짝 날 수 있어요. 안 나면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30분만 이렇게 실외 바람이 통하는 곳에 딱 놔두시면 냄새 쏙 빠집니다. 냄새 오래 남아있으면 진짜 사용 못하세요. 그 정도로 정말 사이즈부터 인조 가죽의 방수, 방음, 스크래치까지 강한 트위그 뉴욕 아이보리 색상 보여드리고 있고 이거는 앞뒤가 똑같은 칼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사이즈 넉넉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가죽이에요. 물론 식탁 매트 하나에 막 4,5만 원씩 하는 굉장히 에르메스 급이다라고 하는 매트들이 있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김치국물 흐르고 간장 흐르고 양념 흐르면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냥 물티슈로 싹 닦아내기에 그리고 스크래치까지 강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10가지 칼라인데 10가지 칼라가 진짜 다 예뻐요. 블루 색상입니다. 와 오늘따라 블루 또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이런 진짜 먼지 같은 것도 탈탈 이렇게 털어내면 깔끔하게 새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데다가 제가 지금 화이트 식탁이긴 한데 이런 블루 색상들은 다양한 칼라로 매치하실 때 기본으로 한 장씩은 꼭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 블루 칼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블루 색상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보리랑도 이렇게 매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 정말 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트위그 뉴욕 매트 블루 색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많이 두껍지 않은데요. 다만 트위그 뉴욕 매트는 만약에 사용 안 하실 때 보관하실 때 접어서 사용하시면 자국이 그대로 남거든요. 물론 오랜 시일이 지나면 풀리긴 하지만 보관하실 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장에 삭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받으셨던 비닐에 잘 싸서 보관하시면 좋지만 그것도 보관하시기, 비닐 보관하시기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기에다 좀 깨끗한 종이로 싼 다음에 이렇게 매트 이렇게 보관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잘 이렇게 말아서 보관해 주시면은 구김 없이 다음번에도 새 것처럼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레이 색상입니다. 기본이죠. 그레이 칼라는 제가 아까 마리포사 메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레이 색상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한 번은 돌아보게 되는 색상인 것 같아요. 블루랑도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좀 밝은 톤으로 우드 진한 다크한 고제에는 이렇게 밝은 톤으로 믹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진짜 버건디 칼라랑도 이렇게 매치하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도록 그레이 칼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고 넉넉한 사이즈 45cm 폭이 35cm 그리고 트위그 뉴욕 마크도 이렇게 심플하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인조 가죽 소재고 방수, 방음, 스크리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인기 아이템 중에 하나 옐로우 색상 보여드릴게요. 머스타드 칼라라고 생각해주시면은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요런 뭐 그레이 칼라랑은 뭐 말모 말모 사진 찍기에도 요런 옐로우 칼라는 진짜 뭐 화이트 식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집에 갖고 계신 우드 식기랑 요렇게 DP 해보기에도 진짜 너무 좋아요. 찰떡 옐로우 색상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 또 다크블루 정말 요런 네이비 톤의 칼라는 갖고 계신 뭐 다양한 다른 아이들하고도 매치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요 겉면이 반들반들한 인조 가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지 같은 거 딱 보이죠? 탁 탁 탈면 뭐 그냥 새 것처럼 트위그 뉴욕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인조 가죽의 네 테이블 매트입니다. 칼라가 진짜 너무너무 예술이죠. 요 부분이 요 반들반들한 가죽 부분이 방수, 방음, 스크래치까지 모두 잡았어요. 가성비 진짜 너무너무 좋은 트위그 뉴욕 다크블루 색상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이 또 핑크 러블리한 정말 베이비 핑크에 가까운 정말 러블리한 요런 칼라로 한 번 더 요렇게 블루톤이랑 같이 매치해보세요. 화이트 식당에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대리석이던 우드던 요렇게 같이 다양하게 센스 있게 매치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저희 후기에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진짜 요런 칼라에도 요렇게 조롱 칼라에도 요렇게 매치해보시는 해주셔서 후기에 올려주신 고객님들 센스 정말 최고 최고 네 그린 칼라입니다. 딥한 정말 진한 그린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아이들하고는 뭐 찰떡이죠. 요게도 조금 너무 어둡다. 그러면 한 번도 요렇게 아이보리랑 요렇게 같이 매치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뭐 요런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그린 칼라 깔끔하게 정말 사이즈 넉넉하죠. 45에 35에 양면이 같은 인조 가죽 반듯한 모양의 에그 모양입니다. 퓨그 뉴욕 그린 칼라 보여드렸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버건디 칼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일단은 네. 피디님 죄송한데 민트 칼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요렇게 버건디 칼라로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버건디 칼라는 정말 가을에는 정말 가을 뿐만 아니라 약간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는 저희 뭐 요런거 다크블루랑 굉장히 인기 너무 좋습니다. 요렇게 진하게 화이트 씻기건 우드 씻기건 집에 사용하시는 어떤 그릇을 올려놓아도 어떤 커트러리를 올려놓아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정말 고급스럽게 실버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요렇게 매치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진한 버건디 와인 색상 너무 고급스러운 버건디 칼라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베이지 색상 아 네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베이지는 정말 기본으로 베이지 칼라 이 환한 칼라이긴 하지만 방수 방음 스크래치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장 흘리고 케찹 흘려도 흡수될 걱정 없어요. 물티슈로 싹 한번 닦아내시고 사용하시면 새것처럼 이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베이지 정말 베이직한 칼라 베이지 칼라 톤은 요런 그레이 톤에다가 다크블루 요렇게 한 번 더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진짜 색깔 매치 어떠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에다가 저는 간혹 요렇게 핑크로 포인트를 주긴 하거든요. 베이비 핑크다 보니까 쨍한 핑크 아니고 베이비 핑크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요렇게 연출 가능하신 네 베이지 칼라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베이지 칼라 베이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베이지 칼라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민트 칼라입니다. 민트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민트 칼라랑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너무 많아요. 이거 칼라 같이 믹스하신 고객님들 중에 사진 보시면 요렇게 초이스해서 많이 쓰시고 같은 톤으로 같은 계열이잖아요. 민트 칼라는 뭐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구매해 주고 계신 이런 아이들이 아까 요렇게 그린이랑 만났다. 그러면 이건 뭐 말모 말모에요. 진짜로 민트 칼라지만 약간 그린톤에 가까운 민트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민트 칼라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요렇게 옐로우랑도 포인트로 쓰시기에 조금 더 화려하게 쓰시고 싶다. 그럼 민트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칼라 딱 눈에 띄죠. 민트랑 다크블루 굉장히 인기 많은 칼라이면서 핑크까지 요렇게 합세를 한다면 진짜 네 너무너무 굿 초이스 탁월한 선택이 아니실까 그리고 일단 사이즈 넉넉하죠. 가성비 너무 좋죠. 방수 방음 스크래치 효과까지 그럼 이만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주부잖아요.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 막 부담스러운 아이들 라탄 같은 거 예뻐요. 확실히 예쁜데 물 몇 번 닿으면 막 이렇게 틈새 벌어지고 갈라지고 곰팡이 쓸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요런 아이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런 마리포사 매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래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열탕 소독 30초 전자레인지 30초 소독까지 그리고 가죽 느낌의 얇은 실리콘이다 보니까 물 얼룩 그리고 먼지 붙은 걱정까지 다 싸그리 잡아줬어요. 정말 주부로서 이만한 가성비의 매트가 있을까? 있긴 하겠죠. 물론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다양한 매트들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열 가지가 다 예뻐요. 어떻게 매치하시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 센스가 그대로 발휘가 되는 그리고 양면이잖아요. 두아 매트는 최고 장점이 제 양면이라는 거 오늘은 요 분위기 오늘은 요 분위기로 다양하게 식탁 체인지 분위기 체인지 하시기에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오늘 매트 소개를 천천히 해봐 드렸어요. 요런 제이드 민트 칼라 굉장히 세련됐죠. 요런 진짜 오트블루랑도 요렇게 같이 요렇게 쓰셨다가 내일은 또 요렇게 칼라 정말 너무너무 다 세련됐어요. 오늘은 그린 톤으로 갈래. 오늘은 약간 요런 톤으로 갈래. 제가 지금 두 장 들고 있지만 내장을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가 들 수 있는 게 두아 매트가 아닐까 양면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득입니다. 굉장히 오늘은 이 분위기에 연출을 하지만 내일은 또 요런 분위기로 사용해보시라고 실리콘 두아 매트 스페인의 마리포사 매트 두아 매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뭐 트위그 뉴욕 매트는 정말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색깔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색깔 요런 약간 핑크 계열로 한번 아니면 오늘은 진짜 좀 오늘 나 분위기 조금 다크해. 이렇게 다크한 분위기 아무래도 찬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요렇게 약간 톤이 일정하지만 조금 다른 듯한 느낌으로 요렇게 많이 초이스를 해주고 계시지만 아 무슨 소리야 나 조금 톡톡 튀는 거 좋아해 하시는 고객님들은 또 요렇게 밝은 톤으로 촥 요렇게 깔아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진짜 뭐 매트 하나로 식탁의 분위기가 오래된 식탁이 보고 있으면 짜증나 오랜 식탁 저도 16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식탁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가성비 끝판왕 식탁 매트가 아닐까 트위그 뉴욕 매트랑 실리콘 스페인 마리포사 두아 매트 오늘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일단은 매트 정말 컬러부터 기능까지 그리고 사이즈까지 너무 완벽한 매트 오늘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중에 뭐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진짜 라이브 다시 보기나 뭐 쇼클립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엘솜에서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업데이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구매해주고 계셔서 믿고 구매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출발하니까요. 거의 내일 받으실 확률 네 90% 이상이죠. 빠른 배송 정말 택배기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또 엘솜 87번째로 식탁 매트 오늘 두 가지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라이브 끝나고도 이제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의 엘솜 아니면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궁금한 건 문의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독감 환자 엄청 늘어났대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아침 기온하고 점심 기온 너무 달라서 독감 삐뽀삐뽀 주의보입니다. 늘 건강 신경 쓰시고 저는 또 내일 좋은 상품으로 오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내일 참고 뵙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화요일 보내십시오. 언제나 엘솜 저는 엘솜의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